반갑습니다. 요즘 병원 다니고 있는 이 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병원씨. 우리 병원씨는 만약에 우승한다면 상금 어디다 쓰고 싶으신가요? 모히또 가서 몰디바 한잔 해야지. 아 이거 바뀌었네요. 나 좀 전에 빵 하나 먹었거든. 이 길다란 거 굉장히 맛있더라고. 개뜨바. 다 개뜨바. 개뜨바 먹었는데 요즘 다이어트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음료는 그걸 마셨어. 어 뭐야. 저지유우방. 저지방우유. 저지유우방. 저지방우유죠. 장난 나랑 지금하냐. 지금 나랑 장난하냐. 장난 나랑 지금하냐고. 아 뭐야. 풀어야지. 어깨. 문제 없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니 호박처럼 노란색을 띠는 고구마죠. 뭐라고 할까요? 힌트 드릴게요. 호박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여서 알지. 정답. 고박호구마. 무슨 고박호구마가 있어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조합을 다시 섞어봐요. 마구 박고호. 마구 박고호가 뭐야 도대체. 장난 나랑 지금하냐. 지금 나랑 장난하냐. 장난 나랑 지금하냐고. 풀어야지. 다음 문제 풀어야지. 다음 문제 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유와 달걀, 설탕 등을 섞어 저어서 만든 음료로 바닐라 맛이 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바닐라 세이크. 아하하.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여서 알지. 네. 정답. 쉐바 큰일라잉. 뭐 쉐바 큰일라 뭐 큰일라요. 조합을 똑바로 섞어보라고. 이쉐크 바라닐. 뭐하라고? 이쉐크 바라닐. 뭘 바라닐이야. 틀렸어. 틀려요. 아이고 내 우승하면 내 노래 한 곡 딱 뽑으려고 그랬지. 뭔 노래를 합니까? 성계가 부른 내시경 가는 길. 성시경이 부른 길. 하늘 난 나랑 지금의 어깨 풀어야지. 하늘아 지금까지 귀실대의 유민상이라고.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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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아.